자기들 뵙기 자기들 뵙기 대화폼과 사장님 오늘 행사는 가락동에 있는 도매법인과 공판장이 농어촌 상생기금이라는 것을 모아서 기증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락동에 4개 법인과 1개 농협 공판장이 5개사가 모여서 농어촌 희망재단을 통해서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출하주를 위한 실제 출하주에게 도움이 되고 출하주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코자 저희들이 모으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락시장이 개장한 이래 여러 지역을 통해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하다 보면 너무도 어려웠던 사연들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회사만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다가 그런 공감대가 점점 모이다 봐서 저희들이 ESC 경영이라는 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에 대한 기부와 공연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이 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결정하게 돼서 오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희망재단은 대한민국 곳곳에 농어촌이 발전하고 우리의 소중한 농어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난 2005년 농촌 희망재단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대의 농어촌 복지재단으로 성장한 농어촌 희망재단은 농업농촌 인재육성 장학사업, 농어업인의 복지사업과 농어촌 문화사업 등을 지원하며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유통책임만으로 우리 대파하고서는 형은 생산자고 또 아우는 소비자고 제가 둘째 형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당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류계산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어렵다는 배추를 파레토화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제주도 출하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도물의 강규를 파레토화를 성공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농리부 차관계실 때 16만 6천평원을 정확히 얘기하시더라도 16만 6천평은 또 인재는 물량이 늘다 보니까 좁습니다. 한평을 열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물류계산 밖에 없습니다. 또 물류계산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다 보면 화세월이 따서 저희들이 직접 철선 소범에 살 수 밖에 없다. 저희 승리합니다. 청자님 지금부터 한국 농산물 국내 시장 법인협회 가락시장 지회 공사 공무원과 한국 방어촌 팀한테당 법무대학 133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400변을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은 다행히 계속 이어주겠습니다. 휴대전에는 저희가 직접 ESG 경영으로 사회공원 활동이라고 말만 해봤는데 직접 해보니까 뿌듯하네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라는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타 단체들이 어떤 기부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새로운 기부, 새로운 방법, 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단하고 같이 상생 협조하면서 연구하는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 중에 뜻을 다 맞춰서 진행도 상당히 빨랐고요 금년 한 해를 넘기지 않고 저희가 출연하는 시작의 2023년이 되자는 뜻도 달성하게 돼서 너무도 흐뭇했고 희망이 됐고 기쁨이 됐습니다 처음은 저희가 작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2024년, 25년 해마다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우리 농업발전, 또 출하주 발전, 농촌 경제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벌전 파이팅!